한국역 한국역입니다 한국역 사무셜 한국역 노령역 노령연애주에서도 싸웠다 한국역에는 이렇게 열차의 스크린도우에 이렇게 우리 독립운동에 의해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피와 땀을 바치신 독립운동가의 랩핑이 되어있습니다 이재명 이완영도 매국녀 차단 시도 정말 젊은 나이 돌아가셨네요 이재명 친일예국인 스티븐스 차단 참 훌륭하신 분이죠 현재도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조국을 독립하기 위해 힘을 쓸 것이라 대화독립운동의 안세기 천국을 천국을 만세를 안준거야 한 입 확인후 3위는 운동 자금과 5금지역, 여기 킹움보, 사진이 좀 잘 안나오네요. 양은 33위, 지금 현재 국정교과서도 내년에 중학교 교과서가 다시 또 나오죠. 지금 뉴라이트라든지 이런거에 대해서 말도 많고 고위공직자들 인사청문회 하는데 그랬던 역사관은 이래가지고 국민들 저건 뭐 하여튼 말이 많습니다. 아이템 안치어 동네에 웃는가 안치어 동네에 웃는가 사진이 없네 대화형 열차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거죠. 역자들이 이곳은 우리의 양은 이곳은 이제 수약된 이곳은 수약된 수약된